에이 불안하냐? 백 사장한테 전화해. 뭐 하던 사람이래, 구 씨? 묻는 순간 사라질 것 같은 느낌.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안 착한 적이 없어. 태워다 줄까? 희한하게 되게 다정해진다. 꼭 그때 같아. 어떻게 맨날 본인만 기다려. 매타게 해봅시다. 죄송해요. 갑자기 전화드려서. 쓰러질 것 같아. 나 보고 싶었냐?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할 필요 없어. 불안하냐? 백 사장한테 전화해. 뭐 하던 사람이래, 구 씨? 묻는 순간 사라질 것 같은 느낌.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안 착한 적이 없어. 태워다 줄까? 희한하게 되게 다정해진다. 꼭 그때 같아. 어떻게 맨날 본인만 기다려. 매타게 해봅시다. 죄송해요. 갑자기 전화드려서. 쓰러질 것 같아. 나 보고 싶었냐?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할 필요 없어. 나 보고 싶었냐? 나 보고 싶어. 그를 가고 싶다. 놀고 싶어. 나 보고 싶어. 나 보고 싶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